시간 좀 지키자. 내가 말한 거 가져왔어? 아니, 보는 은도 많은데 진짜 이럴 거예요, 예? 아, 그래서 일리 불렀잖아. 내가 경찰서 안 가고. 너 곤란할까 봐. 하... 씨...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. 이번이 진짜... 하... 아... 그깟 품돈 받은 거 그게 뭐 대수라고. 아니, 형님. 내가 언제까지 형님한테 끌려다닐 거라고 생각해요, 예? 아니, 막말로 이제 형사도 뭣도 아니잖아. 아니, 그 보험이나 좀 잘 팔지 왜 여기저기 둘 쑤시고 다니냐고. 아... 이식거리하다 옷까지 벗었으면서... 너 말이 많아졌다. 하... 하여튼 이번에는 안 돼요. 그간 형님이 나 협박한 거 다 저장해놨습니다. 걸고 넘어지려면 나 진짜... 네가 굿이야. 하... 하... 네가... 네가 며칠만 보고 돌려줄 테니까. 기다려. 네, 서재훈 씨.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? 네, 아니 그게 이게 쉽지가 않네. 그 요양병원들은 다 찾아봤는데요. 허치형이라는 사람이 없어요. 요양원이나 뭐 이런 비슷한 시설 위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. 계속 수거해 주세요. 네. 이 형사야. 네. 나 하나만 더 부탁하자. 너 이 사람 일주일 안에 좀 찾아봐봐. 사진 뒤에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요양시설 위주로 찾으면 돼. 그리고 너 너 말수 좀 줄여야겠다 야. 어? 너 그렇게 계속 나불대다가 옷 벗는 걸로 안 끝나. 죽어. 나한테. 네. 네. 재원아. 어? 일찍 올 거지? 그럴게. 뭐 알아보자. 잘 다녀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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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? 어? 어... 아멘